오늘은 감곡영산리 복사꽃 풍경을 낼 스케치 나왔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구도를 잡았고요 이어서 복사꽃의 느낌을 거리에 따른 색의 채도에 변화를 줘서 표현해 주었고요 중간에 있는 숲의 느낌 표현해 주고 있고요 오늘 그려지고 있는 재료는 유아 칼라이고요 조금은 어색함이 느껴지겠고요 오래간만에 야외시키지나서 유아 칼라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은 어색함이 느껴지겠고요 아주 멀리 있는 산, 중간에 있는 산, 가까이 있는 산의 느낌 거리에 따른 색의 변화를 줘서 표현해 주고 있고요 오늘은 햇빛은 좋은데 바람이 조금 세서 이 재료가 안 넘어지게 비닐봉지에 돌멩이를 넣어서 이 재료를 좀 고정시키고 작업하는 중이고요 남의 특징들은 가지에 꽃핀 느낌 표현해 주고 있고요 어느새 또 그림이 마무리 되고 있네요 오늘도 제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